그래서 이제 현재 이집스 관령을 받으면서요. 이집스에서 환경을 하다가 이집스에 왕이 사망을 하면서요. 그래서 뭐 상태부터 칼세상에 여러가지 전략도 있었는데요. 상태부터는 전형적인 궁극적인 십자가전쟁으로 보기 힘들 것 같아요. 사실은 로마 교황성이나 소망교회에서 십자가전쟁을 해보낼 때 아.. 그런데 처음부터 나머지를 분비하고 지금 현재 하나를 남겨주어서 저희들에 그런 점 다 부서고 있는 거에요. 그 근처에는요. 비블러스 안에는 그 에일신절이라고 하는 로마시절의 십자가전쟁을 주셨습니다. 현재는 지금 비블러스 안에서 그 이후에 그 로마시절의 궁작이라던지 지자국 시절의 궁작은 통제. 그리고 이 비블러스가 중요한 것이 바로 알파벳의 구논이 됐고 들어오던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요. 아.. 아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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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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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